타인의 슬픔 이혼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던 박주연이 다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3년 후 늦가을이었다. 그녀의 귀국 소식은 신문 문화면에 한 귀퉁이의 조그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만악의 신인 연극배우 박주연 돌아오다. 그녀의 첫 무대는 섹스피어의 오델로.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연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A 호텔의 여장을 푼 박주연은 떨리는 손으로 날개옷의 전화번호를 누른다. 날개옷입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네, 누구시라고 전할까요? 박주연입니다. 기다리세요. 잠시 후 현성이의 반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천을 때린다. 박주연? 그래, 나야, 주연이. 지금 어디야? 호텔. 빨리 얼굴을 보고 싶은데 내가 갈까? 아니, 내가 갈게. 무대 의상도 맞출 겸. 그래, 기다릴게. 송수하기를 내려놓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드디어 돌아왔다. 3년이란 참으로 긴 세월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깡그리 잊고 살았다. 잊기 위하여 살았다. 잊혀지지 않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에 잊기 위하여 애쓴 시간이었다. 남편 문영세. 그의 눈 속에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허소협을 잊으려고 그녀는 애썼다. 착한 수란이, 불행을 안고 태어난 아라니를 잊기 위하여 애썼다. 자신이 한 남자의 아내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다는 사실. 1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자신을 돌보듯이 허소협을 돌보았다는 사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송두리째 잊으려고 애썼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다. 그러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으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였으므로 한편으로 견디기 쉬었다. 외로움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어 마음 편했다. 재혼하여 살고 있는 어머니를 한 달에 한 번쯤 만나는 것도 큰 위로가 되었다. 한때는 어머니의 재혼이 슬프고 원망스러웠으나 새로운 인생을 펼치며 살고 있는 어머니의 편안한 모습에서 오히려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모두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며 그녀는 이국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혼자 혼자란 그 얼마나 혹독한 외로움이었던가 깊은 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다. 차가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나면 기분이 한결 개운해지곤 하였다. 눈물이 맑고 감미로운 것임을 새삼 느끼며 그녀는 혼자만의 생활을 견디어냈다. 뒤늦게 시작한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티었다. 허소협의 흔적을 몰아내기 위하여 그녀가 휘몰아온 불행의 그림자를 깨끗이 지우기 위하여 그녀는 혼신의 정렬을 연극 무대에 쏟았다. 미친 듯이 낯선 언어로 소리치고 낯선 언어로 울고 낯선 언어로 웃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낯선 언어로 소리치며 연극배우 박주연으로의 변신을 꿈꿨다.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며 간절히 새로운 인생을 꿈꿨다. 꿈이란 그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인가 꿈이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 꿈이란 결코 장밋빛 환상이 아님을 그녀는 깨달았다. 낯선 하늘 아래서 낯선 언어로 울고 웃으며 잎을 다 떨군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모습으로 부대끼며 희구하는 새로운 삶은 참으로 처절하고 서러운 빛깔이었다. 허소협의 눈 속에 잠겨있던 꿈이 바로 처절한 삶의 일부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허소협의 혹독한 외로움과 절망과 비탄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허소협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녀에게 있어 허소협은 이미 타인이 아니었다. 죽고 없는 추억의 사람이 아니었다. 허소협은 그녀의 일부가 되어 살아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허소협이기도 하였다. 세상에 불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으랴. 겉으로 지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서러운 상처 한 조각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불행은 누구에게나 서슴없이 닥쳐올 수 있는 것이며 결코 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제 그녀는 안다. 그녀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허소협의 절망이 닥쳐올 수 있음을 안다. 그녀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허소협의 고통이 닥쳐올 수 있음을 안다. 그녀 자신이 허소협의 늪 속에 이미 빠져들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불행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코트를 걸치고 그녀는 호텔을 나섰다.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울 거리를 바라본다. 서울 거리는 낯설고 생소하다. 그녀의 청춘이 추억처럼 서려있을 서울 하늘을 올려다본다. 추위가 닥쳐오고 있다. 잔뜩 웅크린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흰 눈이 펑펑 쏟아질 것만 같다. 코트킷을 세우고 잠시 걷다가 택시에 오른다. 날개옷으로, 현성이에게로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향하여 달리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 우정한 사람! 날개옷에 문을 밀고 들어서자 현성이가 발딱 일어서며 소리친다. 첫사랑의 애인을 기다리듯이 마음 조이며 기다렸어. 그래 이럴 수 있는 거야? 소식 한 장 없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돌아왔잖아. 3년이야. 긴 시간이라고. 그래 3년 내내 전화 한 통 없더니 촉망받는 연극배우로 돌아와? 박주연답지 않아. 박주연다운 게 어떤 거냐고 물으려다 그녀는 빙긋 웃고 말았다. 10년 가까이 긴 세월을 얼굴빛 바꾸지 않고 참으며 군소리 하나 없이 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출, 이혼, 가족들 팽개치고 미국으로 날아가? 새삼스럽게 어머니가 그리웠니? 어머니 치마거리 붙잡고 엉엉 울고 싶었어? 어머니가 그리웠던 게 아니야. 내 자신의 온전한 삶이 그리웠지. 허망해서. 너무도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아이들을 위해 사는 건 의미가 없었니? 그때 난 지쳐있었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각박했어. 그래 무작정 벗어나고 싶었어. 내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었다고. 그래 자신의 모습을 찾긴 찾은 거야? 모르겠어. 그녀는 고개를 내저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남편 생각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소식은 듣고 지냈어? 몰라 전혀. 나는 두 귀를 닫고 살았어. 나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걸 잊고 살았어. 잊으려고 애쓰며 살았어. 철저하게 혼자가 되려고. 그래 그 소원을 이루셨군. 지현이 넌 혼자야.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어. 문영세 씨는 재혼했다. 1년쯤 됐어. 재혼? 그이가? 남편의 재혼 소식에 그녀는 잠시 허둥댄다. 박지현이가 허둥대는 모습 그리 보기 좋지는 않군. 박지현이는 한껏 도도해야 하는데. 난 예전의 지현이가 아니야. 감정의 변화를 애써 숨기던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건 고욕이었어. 불행하면서도 불행하지 않은 척 애쓰는 거. 그건 참으로 서글픈 연극이었지. 이젠 아니야. 박지현이는 솔직해. 마음속과 얼굴빛이 항상 같아. 형세 씨의 재혼.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 그래. 슬픈 소식이군. 그 애는 송두리째 나만의 사람이었는데. 내 운명의 사람이었는데. 커피 맛이 쓸 거야. 쓴맛이 커피의 본래 얼굴이긴 하지만. 궁금하지 않아? 당신의 귀여운 두 딸은 사춘기에 접어들었어. 보고 싶어. 그 애들이 그리워 미칠 것만 같았어. 아주 편한 건 아니군. 여기 이것을 좀 봐. 현성이가 탁자 및 상자 속에서 편지 뭉치를 꺼내 그녀에게 내민다. 당신 딸 아란이가 날개옷으로 보낸 편지야. 나와는 연락이 있을 거라고. 엄마에게 꼭 보내달라고. 눈물로 쓴 편지지. 아란이의 편지 뭉치를 그녀는 와락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란이에게 냉정했었다. 아란이가 모든 불행을 안고 태어났다는 생각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 아란아. 그건 결코 네 탓이 아니었는데. 그 누구도 비켰을 수 없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장엄한 유희였는데. 아주 돌아온 거지. 그녀의 찻잔에 또 한 잔의 커피를 채우며 현성이가 묻는다. 여기서 자리 잡을 생각이지? 당분간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미래를 예측하고 다짐한다는 게 무의미해. 하긴 그래. 박주현의 오늘을 누가 예측했겠어. 너무도 엉뚱한 모습이야.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당분간은 여기 살 거야. 아파트로 들어갈 생각이니? 그 아파트는 싫어. 소유비의 영혼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만 같아서 처분할 거야. 호텔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불편해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도 괜찮은데. 고맙지만 내일이라도 아파트를 구할 생각이야. 철저하게 혼자 살아야지.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 며칠 푹 쉬다가 연습에 들어갈 거야. 데스테무나라지? 비극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비극의 주인공이야. 타인의 불행이 결국은 내 자신의 불행이라는 걸 소유비를 겪으면서 깨달았어. 소유비. 비극의 주인공이지. 그런데 그 아가씨가 안 보이네. 귀염성 있어 보이던. 미스 한? 여기 그만뒀어. 1년쯤 전에. 날개옷에도 변화가 있었군. 궁금하지 않니? 현성의 눈이 다가온다. 문영세 씨의 재훈 상대 말이야. 궁금해. 어떤 사람이야? 창백한 얼굴에 꿈꾸는 듯한 두 눈. 그건 소유비야. 소유빈 죽었어. 설마 소유비의 영혼과 재혼하지는 않았을 테지. 놀라지 마. 소유비와 분위기가 비슷해. 그이도 외로웠겠지. 소유비를 몰아낼 수가 없었을 거야. 소유비와 느낌이 비슷했어. 창백한 얼굴에 꿈꾸는 듯한 두 눈. 여기 있던 미스 한의 언니야. 한재화라는 아가씨. 그것 때문에 미스 한도 한동안 갈등을 겪었지. 미스 한의 언니? 세상이 넓고도 좁다더니. 한재화. 꿈속에 사는 아가씨라는 느낌을 받았어. 꿈. 저절한 단어야. 우린 그게 무지갯빛이라고 혼동하며 살지만. 박주현은 천천히 커피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 가야겠어. 의상은 현 사장에게 맡길게. 비극적인 분위기가 치렁하게 느껴지도록 해주면 될 거야. 빛깔은 지푸른 색이어야겠지. 지푸른 비극이 설득력 있을 테니까. 가서 쉬어. 푹 쉬어야겠어. 얼굴빛이 창백하다. 또 들릴게.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좋아. 날개옷 걸어닦고 달려갈게. 고마워. 날개옷에 문을 나섰을 때는 어둠이 깊어져 있었다. 만추의 서울 거리는 적막하고 춥고 쓸쓸하였다. 문영새의 얼굴이 떠오른다. 소중한 사람. 결코 타인이라 말할 수 없는 운명의 사람. 넓죽한 플라타너스 낙엽들이 흐르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울고 싶다. 어린아이들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다. 길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울어버리고 싶다. 문영새. 그를 선택한 것은 외로움 때문이었다. 그와 헤어지기를 결심한 이유도 외로움이었다. 혼자 겪는 외로움보다 둘이 함께 겪는 외로움이 더욱 처절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수란이와 아란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버리고 싶지 않았으나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쳐 오른다. 사람이란 그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외로움도 그리움도 다 자신의 존재 위에서 출발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다. 사랑이란 그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행복 또한 물거품처럼 부질없는 것이 아니던가. 바람부는 거리를 잠시 배회하다가 그녀는 호텔로 돌아왔다. 저녁을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소파에 눌러앉아 아란이의 편지를 읽는다. 아란이의 또박또박한 예쁜 글씨가 그녀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눈물은 감미로운 것. 불행을 안고 태어난 아이라고 냉정하게 대했던 아란이. 그 아이가 벌써 자라 사춘기 소녀가 되어 있다. 아, 아란아. 이 엄마를 용서하렴. 안녕하세요, 엄마. 저 아란이에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 만날 수가 없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붙이지 못할 거예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는 수란 언니와 제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빠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리신 엄마. 엄마가 왜 그렇게 떠나셔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아빠는 예전보다 더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아빠도 무척 괴로우신 모양이에요. 아빠는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십니다. 어두운 거실에 우드커니 새벽까지 앉아 계십니다. 아빠에게서는 뿌연 담배 연기가 쉴 새 없이 번져나오고 달콤한 술 냄새도 풍깁니다.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예쁜 유리잔에는 빛깔 고운 액체가 담겨 있어요. 저도 가끔씩은 그것을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마시면 슬픔이 덜해질까요? 그것을 마시면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을까요? 그것을 마시면 쿨쿨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을까요? 엄마, 수란 언니는 올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훌쩍거리기만 합니다.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하는 엄마, 저는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합니다. 울면 안 되죠. 엄마, 울고 싶어도 꾹 눌러 참아야 하지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제 탓일까요? 언젠가 엄마가 혼자 말하듯 중얼거리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일까요? 제가 이 모든 불행을 안고 태어난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엄마? 그 생각을 하면 한없이 슬퍼집니다. 불행이란 무엇일까요? 어린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엄마가 우리들 곁으로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엄마가 향긋한 비누 냄새를 풍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세수를 하다가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세면대 위 거울 속에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묶으시고 비누 거품을 하얗게 내며 세수를 하시던 엄마 생각이 났어요. 맑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시던 엄마 생각이 나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저도 엄마처럼 세수를 해보았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묶고 하얗게 비누 거품을 내며 얼굴을 씻고 맑은 얼굴로 거울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늘 하시던 것처럼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을 조금씩 발라보았어요. 엄마 냄새가 나서 더욱 슬퍼졌습니다. 엄마, 빨리 돌아오세요. 이 편지 받으시거든 곧 돌아오세요. 이 편지는 날개옷 아줌마에게 가져다 드리겠어요. 날개옷 아줌마는 엄마와 친한 친구니까 엄마 계신 곳을 아실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돌아오시면 아란이는 더욱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 제 편지를 받지 못하셨나요? 오늘은 비가 왔어요. 우산을 든 엄마들이 교문 앞에 우르르 모여 서 계시는데 엄마는 안 계셨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서 계시던 엄마. 다른 엄마들보다도 젊고 예쁜 우리 엄마. 엄마의 푸른 레인코트를 찾느라 저는 한참 동안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엄마가 안 계시다는 사실이 슬프고 쓸쓸했어요. 이제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우산을 가져다 주실 엄마가 안 계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이 우울해져서 오두커니 비 오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자꾸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려고요. 제 얼굴에 주르르 흐르는 것이 눈물인가요, 빗물인가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쓸쓸히 흩어져 버렸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교문 곁에 엄마 대신 할머니가 서 계셨는데 할머니가 저를 찾고 계셨는데 저는 그냥 모르는 채 빗속으로 뛰어가 버렸어요. 할머니랑 우산 쓰고 돌아가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눈물이 날 때 빗속을 뛰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눈물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테니까요. 슬플 때마다 비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실컷 올 수 있을 테니까요. 엄마, 보고 싶은 엄마. 집에 돌아오니까 수란 언니도 비에 젖은 채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수란 언니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아라나. 우리는 얼싸 않고 엉엉 울었어요. 울지 말자. 수란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울면 엄마가 아주 안 돌아오실지도 몰라. 그래, 언니. 울지 말자. 흐린 날은 우산을 챙겨가야 해. 이제부터는. 그래, 언니. 엄마가 돌아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할게. 사랑하는 엄마, 보고 싶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린 더 슬퍼질 거예요.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올 엄마가 안 계시니까요. 엄마, 아빠와 헤어지셨다는 게 정말인가요? 오늘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수란아, 아라나? 네, 아빠. 수란 언니와 저는 아빠의 표정이 너무도 이상해서 가만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리 와, 앉아. 그리고 아빠 얘기를 잘 들으렴. 아빠는 한참 동안 수란 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셨는데 참 슬픈 눈이었어요. 아빠는 눈을 돌려 잠시 허공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희들이 너무 어려서 엄마,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그때 저는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어요.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하고 무척 걱정이 되고 겁이 났어요. 수란아, 아라나? 네, 아빠. 아빠는 변함없이 엄마를 사랑한단다. 엄마도 물론 아빠를 사랑하지.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빠의 표정은 몹시 어둡고 심각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우리 공주님들을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요. 언니도 그래요. 언니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래, 아라니 말이 옳다. 우린 모두 서로를 사랑하지.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아빠는 말씀을 읽기가 몹시 힘드신 것 같았어요. 머뭇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신히 말씀을 이으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헤어지기로 했단다. 헤어지시다뇨? 수란 언니는 벌써부터 쭈루루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었어요. 저는 아빠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영겁붓 대물었죠. 헤어지시다니요, 아빠. 이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단다. 아빠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왜요, 아빠? 왜 헤어지신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신다는 거죠?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경우도 있단다. 저 때문인가요, 아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불행을 안고 태어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빠가 고개를 내어져오며 덥석 내 손을 잡으셨어요. 너 때문이라니 당치 않아. 아빠의 손은 크고 늘 따스했는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아빠의 손은 여전히 컸지만 시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이 아마도 괴로움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건 운명이란다. 아빠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어요.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 운명. 운명이 대체 뭔데요? 운명이 대체 무엇이길래 사랑하는 사람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건가요? 운명이라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운명이란 대체 뭔가요, 아빠? 수란이와 아란이도 좀 더 크면 알게 된단다.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손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간혹 있거든. 운명도 그런 건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우리 힘으로는 비켜갈 수 없는 거란다. 그럼 엄마는 이제 집에 안 돌아오시나요? 그래. 아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단다. 그럼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없게 되나요? 아니다.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만나도 된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정말인가요? 엄마, 엄마와 아빠는 정말 헤어지셨나요?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셨어도 보고 싶을 땐 언제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수란 언니는 방 안에 틀어박혀 울고 있어요. 수란 언니는 운명이라는 말을 이해했는지 묻고 싶지만 언니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곤란해요. 엄마, 엄마는 운명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엄마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셨다는 게 엄마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게 엄마,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불행 대신 행운을 하나를 안고 태어날 텐데요. 그럼 엄마에게 기쁨과 행복만을 안겨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울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눈물이 나요.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가 안 계신 우리 집은 텅 빈 것만 같아요. 아빠는 늘 어두운 표정이시고 할머니는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수란 언니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밥도 잘 안 먹어요. 파출부 아줌마가 해주는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투정입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싶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은 늘 따뜻하고 맛이 있었는데 파출부 아줌마가 해주는 음식은 차고 냉랭하게만 느껴집니다. 엄마, 엄마도 틸틸과 미틸처럼 행복의 파랑새를 구하려고 긴 여행을 떠나셨나요? 틸틸과 미틸은 온갖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그 행복의 파랑새가 바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데 엄마도 그러신가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는데 엄마는 그걸 모르셨나요? 할머니는 곧 시골집으로 내려가실 모양입니다. 서울이 답답하고 싫으시다고 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술 담배가 늦은 아빠의 모습이 안쓰럽고 방 안에만 틀어박힌 술안언니가 가엾으시다고 그리고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제 모습이 안타까우시다고요. 우리들이 너무 가여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신다고요. 이 가여운 것들을 어찌야 좋을지 모르시겠노라고 하십니다. 엄마, 엄마는 정말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떠나셨나요? 틸틸과 미틸처럼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나셨나요? 엄마, 엄마는 정말 모르시나요? 제 행복이 엄마 가슴속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그리워서 옷장 속에 걸려있는 엄마 옷들을 부여잡고 울었어요. 엄마 옷에서 풍기는 엄마 냄새를 맡으며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제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술안언니와 저를 벌써 잊으셨나요? 엄마,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흐릿했어요. 술안언니와 저는 우산을 챙겨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와 곱게 웃어주실 엄마가 안 계신다는 게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할머니께서도 시골집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술안언니와 저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파출부 아줌마뿐이랍니다. 아란아, 우산 끝으로 툭툭 땅바닥을 치며 술안언니가 물었어요. 우리 학교에 가지 말까? 학교에? 학교에 가지 말자고? 응. 고개를 끄덕이면 술안언니가 덧붙였어요. 우리도 가출하자. 엄마처럼? 그래, 엄마처럼. 엄마한테 혼날 거야. 엄마는 우리가 학교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셔. 우리와 살지 않으시니까. 아빠가 아실 텐데. 아빠한테 혼나는 게 무섭니? 아빠가 불쌍해. 우리들까지 가출해버리면 혼자 남으시잖아. 그렇구나. 학교 잘 다녀와, 언니. 그래, 아란이 너도. 갈림길에서 술안언니와 헤어졌는데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서 술안언니를 바라보았어요. 버스 정류장을 향하여 걸어가는 언니의 뒷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져버릴 것처럼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엄마. 술안언니마저 엄마처럼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었거든요. 저는 살금살금 술안언니를 뒤쫓아갔어요. 언니는 제가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학교 가는 버스를 몇 대씩이나 놓치며 언니는 오두커니 버스 정류장에 서있었어요. 우산 끝으로 모심히 땅바닥을 툭툭 치면서 말이에요. 언니 빨리 학교에 가! 빨리 버스를 타란 말이야!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한참 만에야 술안언니는 학교 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언니를 태운 버스가 저만큼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있었어요.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학교까지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운동장은 텅 비어있고 교실들은 조용했어요. 1교시 수업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상하구나. 슬그머니 뒷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라니가 지각을 하다니 어디 아팠니? 아니에요. 그럼 집에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내재었어요.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를. 제 마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선생님은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말아라. 네, 선생님. 저는 살금살금 자리로 들어가 앉았어요. 선생님께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일어난 슬픈 일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요즘 더 잘 웃어요. 더욱 명랑한 하라니가 되었답니다. 슬퍼도 웃고 쓸쓸해도 웃고 엄마가 보고 싶어도 웃는 하라니. 그런데 엄마, 파출부 아줌마가 언니네 학교 선생님의 전화를 받으셨대요. 수란 언니가 오늘 결석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보았는데 언니가 학교 가는 버스를 타는 것을 보았는데 말이에요. 파출부 아줌마의 얘기를 들으신 아빠가 몹시 무서운 얼굴을 하셨어요. 아빠가 그토록 무서운 얼굴을 하시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보았어요. 수란 언니가 밤늦게 돌아왔어요. 아빠와 저는 골목 어귀에 서 있었는데 언니가 우산 끝으로 땅바닥을 툭툭 치며 돌아왔어요. 수란아 아빠 가로등 불빛에 비친 수란 언니의 얼굴이 하얘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뿌옇게 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빠가 화를 내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수란아 아빠가 덥석 수란 언니를 끌어안으셨어요. 죄송해요 아빠 괜찮다 어서 들어가자 아빠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느냐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아빠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 괜찮다 아빠는 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로등에 비친 아빠 얼굴이 추워 보인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느새 초여름인데 왜 추운 느낌이 들었을까요? 엄마가 그리워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모든 게 엉망이랍니다. 날이 더워졌는데도 수란 언니와 저는 아직도 긴 소매 원피스를 입고 다닙니다. 언제 짧은 소매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도 저희들이 걱정되시죠? 엄마가 돌아와 여름 옷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저는 알아요 엄마 우리가 학교에 간 사이에 엄마가 집에 다녀가셨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왔을 때 몹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옷장을 열어보았더니 엄마 옷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줌마 파출부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다녀가셨죠? 응 언제요? 아침에 파출부 아줌마가 말씀해주셨어요. 엄마가 아침에 오셔서 짐을 챙겨가셨다고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엄마 옷을 끌어안고 울 수도 없고 엄마 화장품을 조금씩 찍어 바르고 엄마 냄새를 맡을 수도 없으니 말이에요. 서랍장 속에 있던 엄마 옷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무늬가 고운 스카프도 레이스가 예쁜 손수건도 신발장 속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엄마 구두도 송두리째 사라졌어요. 엄마 물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조그만 머리핀 하나도 없었어요. 텅 빈 엄마의 화장대 서랍에서 흰 보자기에 쌓인 노트 한 권을 찾아냈어요. 일기장 같았는데 엄마 글씨가 아니에요. 그 노트 첫 페이지에 이런 시가 적혀있었어요. 사랑하는 이여 나 죽거든 나를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머리맡에 장미꽃 심지 마시고 그늘 짓는 사이프러스도 심지 마세요. 비 맞고 이슬 흠뻑 젖어 푸른 풀만이 자라게 해주세요. 또한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생각해주세요. 아니 잊으시려거든 잊어주세요. 저는 나무 그늘을 보지 못할 거예요. 비 내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나이팅게일의 구슬픈 노래도 듣지 못할 거예요. 온갖 것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 누워 꿈꾸면서 저는 당신을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잊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시를 여러 번 되풀이에서 읽었어요. 왠지 슬픈 생각이 드는 시였거든요. 그리고 그 노트를 제 비밀 상자 속에 깊이 간직해두었어요. 흰 보자기 속에 노트와 함께 들어있는 은빛 열쇠도 잘 챙겨두었습니다. 엄마의 일기는 아니지만 엄마의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것이니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고 싶은 엄마 흔적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신 엄마 텅 빈 엄마의 옷장과 화장대 서랍들처럼 제 마음이 휑하니 슬프다는 것을 엄마는 아세요? 엄마도 지금 제 마음처럼 쓸쓸하고 허전하신가요? 정말이세요 엄마? 오늘 편지를 들고 날개옷에 갔다가 엄마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며칠 후면 외할머니가 계시는 미국으로 떠나신다는 것을요. 우리 엄마 보셨어요? 아니? 날개옷 아줌마가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내재어오셨어요. 어디 있는지 통 만날 수가 없구나. 정말 미국으로 떠나신대요? 엊그제 전화가 왔었다. 긴 얘긴 못했어. 너희 엄마가 우는 바람에 엄마가 오셨어요? 그럼 너희 엄마도 오직 마음이 아프겠니? 어른들은 이상해요. 사랑한다면서 왜 헤어지나요? 글쎄다. 엄마는 우리들이 보고 싶지도 않으시대요? 왜 안 보고 싶겠니? 눈물까지도 다 너희들을 위한 건데. 미국은 먼 나라인데 왜 하필이면 거기까지 가신대요? 이젠 보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잖아요.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만나도 된다고 아빠가 그러셨는데. 엄마도 마음이 아플 거야. 아란히도 어른이 되면 엄마 마음 이해하게 될 거야.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마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날개옷 아줌마가 피자를 사주셨는데 한 조각도 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란이 피자 귀신 아니니? 피자가 싫어졌어? 피자 좋아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니? 엄마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네. 그러나 울지 않았어요.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재경 언니가 집까지 저를 바래다 주었어요. 엄마, 재경 언니 아세요? 재경 언니는 엄마를 잘 안 돼요. 재경 언니는 날개옷에서 일하는 언니예요. 마음씨가 곱고 착해요. 얼마 전에 엄마 옷을 들고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지요? 재경 언니가 말했어요. 슬플 땐 참지 말고 크게 울어버려. 참으면 마음이 더 아프거든?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을 세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울어버렴. 한결 나을 거야. 재경 언니 말대로 목욕탕에 들어가 물을 세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재경 언니 말처럼 마음이 맑아졌어요, 엄마. 엄마가 미국으로 떠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방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수란 언니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슬픈 일이지만 너도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엄마가 미국으로 떠나신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엄마를 만났어.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교문 앞에 엄마가 서 계시더라. 엄마도 많이 여의셨어. 엄마가 며칠 후면 미국으로 떠날 거라고 너랑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하시더라. 영국 공부를 하실 거래. 엄마는 예전에 영국 배우가 되고 싶으셨대. 아빠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우리들을 낳고 기르시느라 그 꿈은 다 잊고 지내셨는데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시겠노라고 하셨어. 우리들에게 너무 미안하시다고. 하지만 그대로 눌러앉을 수가 없으셨다고 하셨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셨어. 엄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 엄마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말씀하신 그 운명이라는 것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셨어. 아론아. 우리 엄마를 미워하지 말자. 엄마를 기쁘게 보내드리자. 내 말 듣고 있니? 저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정한 엄마. 왜 저를 만나러 오지 않으시나요? 왜 수란 언니만을 만나고 가셨나요? 제가 불행을 안고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러셨나요? 이젠 더 울 수조차 없어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아요. 정말 미국으로 떠나시나요, 엄마?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요. 엄마도 물론 그러시겠죠. 지금이라도 당장 저를 보러 달려오실 수는 없나요? 어느새 여름입니다. 엄마가 계신 나라에도 초록 잎새들이 나날이 무성해지고 있는지요. 엄마가 계시지 않는 생활에 하루하루 익숙해져가고 있다는 게 종종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아침에는 깡총하니 짧은 여름 원피스를 찾아입은 수란 언니와 저의 모습을 보신 아빠가 잠시 서글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를 보고 수란 언니가 쿡 웃었어요. 그런 수란 언니를 보고 저도 그만 푹 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왜 그랬는지 엄마는 모르시겠지요? 지난해 입던 원피스가 작아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원피스가 작아질 리는 없지요. 수란 언니와 제가 훌쩍 자란 것입니다. 우리 공주님들이 많이 자랐구나. 그러시면서 아빠도 따라 웃으셨는데 아빠의 웃음은 요즘 한없이 어둡고 서글퍼 보입니다. 엄마가 떠나실 때 우리 집에 기쁨이란 기쁨은 모두 안고 가버리셨나요? 엄마가 바로 우리들의 기쁨이고 행복이셨나요? 엄마가 떠나신 그날부터 우리 집에 기쁨은 사라졌어요. 밝음도 행복도 즐거움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새 옷을 사야겠구나. 저는 언니 옷을 물려입으면 돼요, 아빠. 언니 옷을? 아빠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는 성격이 유별나서 언니의 헌 옷은 절대 입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언니의 헌 옷을 물려입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철이 든 것 같죠? 그렇지만 철이 든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저는 언제나 귀여운 어리광쟁이로 남고 싶은데 이제 더는 그럴 수가 없어서 한없이 서글퍼요. 아니다. 아빠가 고개를 내져오셨어요. 우리 아란이도 새 옷을 사야지. 아란이 마음에 꼭 드는 것으로. 아빠가 사주실 거예요? 그래, 아빠가 사주마. 아빠가 사주시는 옷은 아마도 슬픔의 옷일 거예요. 아빠가 수란 언니와 저를 옷가게로 데려가서 옷을 골라주시는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빠. 어떤 생각인데? 날개옷 아줌마에게 부탁드리면 되잖아요. 엄마 대신 우리와 함께 옷가게에 가서 옷을 골라주시라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아빠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지셨어요. 그렇게 하셨구나. 저도 꽤 기특한 구석이 있죠, 엄마? 내일 수란 언니와 함께 날개옷 아줌마에게 갈 거예요. 엄마 대신 날개옷 아줌마의 손을 잡고 여름옷을 사러 갈 거예요. 새 옷을 산다는 건 즐거운 일인데 왜 기분이 이럴까요? 조금도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으니 말이에요. 알아라, 제 방에 우두컨이 앉아있는데 수란 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울보 수란 언니는 요즘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처럼 밝은 얼굴은 아니랍니다. 들어와, 언니. 문을 열자 수란 언니는 옷을 하나를 막고 서 있었어요. 이 옷 너 입어. 고마워, 언니. 예전 같으면 언니가 입던 헌 옷은 절대 안 입겠다고 우겼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게 참 이상해요. 언니가 놓고 간 옷을 하나하나 들추어 보았어요. 그 속에는 제가 꽤 입고 싶어 했던 빨간 원피스도 있었어요. 언니가 굉장히 아끼던 그 옷은 아직 언니에게 맞는 거예요. 바로 지난해 엄마가 사주신 거잖아요. 엄마가 그 옷을 언니에게 사주셨을 때 무척 샘이 났었는데 그걸 언니가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직 입을 수 있는데도 저에게 물려주었나 봐요. 빨간 원피스를 끌어안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엄마를 생각했어요. 엄마, 보고 싶은 엄마. 엄마가 만들어주신 핫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치즈와 양송이를 듬뿍 얹은 피자도 먹고 싶어요. 피자 귀신 아란이가 이제는 피자를 한 조각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걸 아세요? 엄마, 미국에 계신다는 엄마. 미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먼 곳인가요? 얼마나 큰 나라인가요? 지구 위를 빙 돌려보면서 엄마의 나라를 찾아보았어요. 그래요. 이제 미국은 엄마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엄마의 나라. 미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언제쯤 엄마 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엄마? 날개옷 아줌마와 함께 여름옷을 사러 가는 날입니다. 수란 언니와 저는 버스를 타고 날개옷으로 갔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쓴 편지도 들고 갔습니다. 날개옷 아줌마도 엄마 주소를 모른다고 하셨지만 저는 믿어요. 언젠가는 이 편지들이 엄마 손에 닿으리라는 것을요. 어서 오너라, 우리 이쁜이들. 날개옷 아줌마는 우리 자매를 이쁜이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새 많이들 자랐구나. 정말 원피스가 깡충해졌다. 아빠가 몹시 당혹스러워하시더라. 딸들에게는 엄마가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날개옷 아줌마는 저희들 위해 차가운 오렌지 주스를 주셨어요. 우리 이쁜이들한테 아줌마가 고운 날개옷을 한 번씩 만들어줄까? 날개옷은 싫어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날개옷을 입고 엄마가 날아가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날개옷은 싫다고? 원피스를 살 거예요. 엄마랑 함께 다니다는 옷가게에 가서. 그렇구나. 너희 엄마는 유난히 원피스를 좋아해서 우리 이쁜이들한테도 원피스를 잘 입혔었지. 그래, 원피스를 사러 가자. 날개옷은 다음에 만들어줄게. 우리 이쁜이들이 숙녀가 된 다음에. 그런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날개옷 아줌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떡한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구나. 우리 이쁜이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긴 한데. 저희들은 괜찮아요. 다음에 가주셔도. 아니야. 원피스가 너무 깡충해. 너희 엄마가 이 아줌마 혼낼 것만 같아 이대로 보내면.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재경언니를 부르셨어요. 재경언니를 아시죠? 미스 안. 내 대신 우리 이쁜이들 데리고 옷가게에 좀 가죠. 재경언니는 선뜻 그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란언니와 저는 재경언니와 함께 옷을 사러 갔어요. 재경언니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데 라푼젤 언니를 만났어요. 라푼젤 언니가 누군지 엄마는 모르시죠? 라푼젤 언니는 재경언니의 언니랍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라푼젤이냐고요? 재경언니가 그러는데 라푼젤 언니의 이름은 한재화랍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도 라푼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한대요. 라푼젤이 성에 갇혀 지내는 것처럼 재화 언니도 그런 생각에 빠져 지낸다는 거예요. 라푼젤 언니도 함께 옷가게에 갔어요. 엄마는 늘 저희들 덜어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라고 하셨죠. 수란 언니와 저는 엄마 마음에 들만한 옷들을 고르곤 했습니다. 엄마는 원피스를 좋아하셨고 길이도 살짝 무릎을 덮을 만한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짧은 치마를 입어보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었죠. 수란 언니는 푸른 물방울 무늬의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아주 잘 어울린다고 재경언니가 말했어요. 옷 고르는 솜씨가 대단하구나. 저는 그냥 우드컨이 서 있었어요. 엄마가 곁에 안 계시니까 어떤 옷을 골라야 할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라니는 마음에 드는 게 없니? 모르겠어요. 모르다니. 그럼 언니가 골라줄까? 네. 재경언니가 제 옷을 골라주었는데 새 옷을 사는 일이 이토록 슬픈 일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가슴 가득히 슬픔이 넘실대는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죠. 엄마가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팥빙수 먹을까? 재경언니가 수란 언니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팥빙수 좋아하니? 네. 한 사장님이 우리 이쁜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셨는데 팥빙수 좋아해요. 생각나세요, 엄마? 옷가게 바로 옆에 있는 제과점. 새 옷을 산 날에는 을의 제과점에 들러 팥빙수와 생과자를 먹곤 했었지요. 수란 언니는 팥빙수를 절반도 채 못 먹었지만 저는 끝까지 남김없이 먹었어요. 하지만 엄마 허전한 마음을 팥빙수로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라푼첼 언니를 본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주 어릴 적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물기에 젖은 듯한 라푼첼 언니의 눈이 자꾸만 생각나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그 눈이 낯설지 않아요. 어디선가 보았던 눈빛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엄마. 어느새 여름방학이 다 지나버렸어요. 방학 내내 수란 언니와 저는 시골 할머니 댁에서 지냈답니다. 언니는 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지만 저는 뜨거운 들판을 헤매고 다니며 놀았어요. 놀다가 지치면 풀밭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온 하늘에 가득히 엄마 얼굴을 그리면서요. 매정한 사람 같으니. 할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매정한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엄마는 정말 매정한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도 저희들이 보고 싶으실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수란 언니와 제가 그립고 보고 싶으실 거예요.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던 더위가 슬금슬금 물러나버리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엄마 그리움에는 왜 끝이 없는 걸까요? 언니는 예전보다 더욱 단단히 문을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수란 언니의 방문 앞에서 저는 한참씩 우두커니 서 있곤 합니다. 혼자라는 게 저는 싫어요. 이 세상에 저 혼자 서 있다는 느낌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곁에 수란 언니라도 함께 있었으면 한결 견디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제 마음을 수란 언니는 헤아려주지 않아요. 수란 언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불행을 안고 태어난 아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결코 불행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코 불행을 안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는 제 편지를 받고 계시는지요? 제 편지를 받아 읽으셨다면 꼭 답장을 해주세요. 저는 변함없이 엄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안 계신 우리 집의 가을은 더욱 수산하고 외롭습니다. 마루 한쪽에 놓인 벤자민 고무나무 잎새들이 예전처럼 윤기가 흐르지 않는 이유도 아마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란 언니와 제가 웃음을 잃어가듯이 우리 집의 모든 화초들도 엄마의 다정한 손길을 그리워하며 시들고 있습니다. 오늘 슬그머니 수란 언니의 방을 엿보았습니다. 엄마를 닮아 수란 언니는 깔끔하고 정갈하게 방 안을 정리해 두지요. 수란 언니의 책상 위에 시집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엄마? 수란 언니는 요즘 아주 열심히 책을 읽고 있어요. 수란 언니의 고운 손때가 묻은 시집을 들춰보았습니다. 수란 언니는 대체 어떤 시들을 읽으며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기 위해 던져주시고 들판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여기 적힌 먹빛이 희미해짐을 따라 그대 사랑하는 마음 희미해진다면 여기 적힌 먹빛이 마름해버리는 날 나 그대를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몬누, 눈은 그대 목처럼 희고 시몬누, 눈은 그대 무릎처럼 희다. 사랑하는 이어, 나 죽거든 나를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머리맡에 장미꽃 심지 마시고 그늘 짓는 사이프러스도 심지 마세요. 비맞고 이슬 흠뻑 젖어 푸른 풀만이 자라게 해주세요. 또한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생각해주세요. 아니, 잊으시려거든 잊어주세요. 언니의 시집을 읽다간 낯익은 시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이어, 나 죽거든 이 시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참 슬프다고 생각하며 읽었던 시예요. 아, 생각났어요. 엄마의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었어요. 흰 보자기에 쌓여있던 일기장. 그것을 제가 비밀 상자 속에 숨겨놓았죠. 엄마의 모든 물건들이 사라져버린 화장대 서랍에서 찾아낸 유일한 것이었으므로 저에게는 소중했거든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비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속에는 엄마에게서 받은 생일 축하 카드도 들어있고 유치원 다닐 때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들어있고 진주 한 알이 빠져 달아나버려 엄마가 저에게 주신 이어링도 들어있지요. 엄마의 이어링을 귀에 달고 잠시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거울을 향하여 엄마하고 조그맣게 불러보았어요. 그리고는 일기장을 꺼내 그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을 보지 못할 거예요. 비 내리는 것도 모를 거예요. 나이팅게일의 구슬픈 노래도 저는 듣지 못할 거예요. 온갖 것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어둠 속에 누워 꿈꾸면서 저는 당신을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잊을지도 몰라요. 이 일기를 쓴 사람은 아마 죽어버린 것 같아요. 소협이라는 이름의 여자 꿈꾸는 슬픈 눈의 허소협 일기를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희미하지만 언젠가 허소협이라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엄마와 함께 어떤 조그만 아파트에 갔었지요. 꿈꾸는 듯한 슬픈 눈의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있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꿈속 같기도 해요. 아니에요. 분명히 허소협이라는 여자를 보았어요. 그 여자가 슬픈 눈으로 저를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하얀 손을 내밀며 웃었어요. 이리 온 아가야. 저는 그 하얀 손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 뒤로 얼른 숨어버렸습니다. 갑자기 허소협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 그분의 일기를 읽다가 그만 덮어버렸습니다. 언젠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갔던 그 조그만 아파트에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왠지 마음이 어두워요. 창밖에 한 입 두 입 바람에 날리는 가을 잎새들이 그대로 제 모습인 듯 여겨집니다. 저 잎새들처럼 팔랑거리며 엄마에게 가고 싶어요. 엄마의 창가에서 휘날리는 낙엽 한 입이고 싶습니다. 아란이의 편지를 읽다 말고 박주현은 창밖을 내다본다. 별들이 비죽 도단한 하늘이 검푸르다. 아란이도 지금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까 아란이는 밤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내다보며 편지를 썼을 것이다. 눈물로 얼룩진 아란이의 편지들을 가슴에 끌어안는다. 그래, 아란아, 네가 안고 온 불행이 아니었어. 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엄마를 이해하렴. 너 대신 이 엄마가 끌어안아야 했던 허물을 이해하렴. 그때 이 엄마의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바람소리만 휑했었지. 허소엽과 함께 엄마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었어. 그래, 아란아, 허소엽은 결코 타인이 아니었어. 허소엽은 우리 가족의 일부였지. 때로는 아란이 너이기도 했고, 때로는 이 엄마 자신이기도 했지. 가끔씩은 우리 모두의 실체이기도 했다. 그녀의 일기를 네가 간직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닐 거야. 그녀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의 안락함이 무너져버린 것. 그리고 그녀의 아픔을 딛고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어 내가 너를 버린 것. 그 모든 것이 비껴갈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었단다. 이 엄마도 너희들이 그리웠단다. 너희들이 보고 싶어 한없이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지. 이불을 뒤집어쓰고 엉엉 소리 내어 운 적도 많았다. 엄마를 용서하렴. 이제야 너희들 곁으로 돌아온 이 매정한 엄마를 용서하렴.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송수하기를 집어든다. 지금이라도 당장 딸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애써 억누르며 그녀는 천천히 번호판을 누른다. 여보세요 귓전에 다가오는 낯선 목소리가 그녀의 우울을 짓게 한다. 여보세요 한재화의 목소리는 온화하다. 따스한 물결이 넘실대는 것 같다. 아늑한 저녁 창문에 불빛 같다. 누구세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대답 대신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송수하기를 내려놓는다. 그녀의 손끝에서 쭉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와락 눈물이 치밀어오른다.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한재화에게 오히려 그녀가 묻고 싶었다. 전화를 받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이 바로 문영세의 새 아내인가요? 수란이와 아란이의 새 엄마인가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문영세와 그리고 두 딸아이도 행복한가요? 당신들의 행복 그 어디쯤에 허소협의 그림자는 이제 없나요? 그녀는 문득 한기를 느꼈다. 실내는 따스하였으나 가슴 가득 치밀어오르는 서러움 때문에 그녀는 추웠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앉아 그녀는 울기 시작하였다. 문영세와 수란이와 아란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지막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이제는 죽고 없는 허소협의 슬픔이 자신의 가슴 안으로 옮겨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허소협의 슬픔을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벤자민 고무나무 화분처럼 창문을 내다보며 그녀도 이렇게 울었으리라. 죽어버린 아기를 생각하며 울었으리라. 장미향내와 문영세를 생각하며 울었으리라. 가족들이 모여 따스히 불밝히고 나눌 저녁의 안락함을 그리워하며 울었으리라. 혼자 이미 서럽고 가슴 아파 주룩주룩 울었으리라. 아무도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음을 깊이 외로워하며 울었으리라. 그녀의 울음 사이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이불을 걷어내리고 그녀는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멀거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끊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베이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송수하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박지원씨? 네. 마침 캐셨군요. 도착하셨다는 소식 두고 전화드리는 겁니다. 김재훈입니다. 아, 네. 김재훈은 피극단의 단장이며 연출가였다. 내일쯤 전화드릴 생각이었어요. 지금 피곤하시죠? 네? 사실은 커피숍에 와 있습니다. 잠깐 내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죠. 곧 내려가겠습니다. 송수하기를 내려놓고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얼굴을 씻었다. 화장과 눈물 자국이 씻겨나간 맑은 얼굴이 거울 속에 떠올랐다. 박지원, 그녀는 문영세의 아내로 돌아온 게 아니다. 수란이와 아란이의 엄마로 돌아온 것도 아니다. 허수협의 슬픈 그림자를 밟으려고 돌아온 것은 더욱 아니다. 그녀는 이제 박지원일 뿐이다. 연극배우 박지원일 뿐이다. 이제 더 이상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화장을 지운 맑은 얼굴로 그녀는 커피숍을 향하여 내려갔다. 커피숍의 불빛은 밝고 음악은 잔잔하였다. 박지원 씨! 김재훈이 손을 흔들었다. 김재훈 곁에는 낯선 사나이가 무너질 듯 앉아있었다. 김재훈은 지난해 뉴욕에서 만난 적이 있으므로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아니다. 그녀는 몹시 피곤하였으므로 그가 손을 흔들지 않았더라면 잠시 허둥댈 뻔하였다. 게다가 그는 웬 낯선 남자와 함께였으므로 소개하죠. 무례한 이 남자. 김재훈이 낯선 남자를 소개하였다. 대학 동창인데 희곡 작가예요. 이강민이라고. 데뷔 초기에는 꽤 촉망받는 작가였는데 요즘 혼란 속을 헤매고 있죠. 안녕하세요. 모키 아빠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이 손을 내밀며 덧붙였다. 생각보다 젊으시군요. 신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신인이라기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글쎄 이 친구가 이래요. 누구 앞에서나 거침없이 혼란을 부린다니까요. 김재훈이 허허 웃으며 말하였다. 주연씨가 이해하십시오. 박주연입니다. 그녀는 가볍게 이강민의 손을 잡았다 놓고 자리에 앉았다. 김재훈이 물었다. 커피 좋으세요? 네. 주문한 커피가 올 때까지 이강민은 말이 없었다. 슬그머니 눈을 감고 소파 깊숙이 들어앉아 있었다. 주연씨. 김재훈과 그녀가 나누는 이야기를 잠자코 들으며 눈을 감고 있던 그가 문득 입을 열었다. 사실은 주연씨에게 부탁이 있었습니다. 부탁이라니 누닷없이. 김재훈이 가로막으려는 것을 무시하고 이강민이 말을 이었다. 그래 알아.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었지. 미국에 어울리는 분위기인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주연씨 얼굴을 본 순간 마음이 달라졌어요. 주연씨를 내 인생의 무대 위에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여배우.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이건 연극이 아니고 인생입니다. 모키 아빠와 모키의 인생. 헤, 이해하십시오. 김재훈이 웃으며 말하였다. 이 친구 아직도 엉뚱한 데가 있어요. 나이 40에 아직도 철없는 구석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가끔씩 연극과 인생을 혼동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혼동이 아닙니다. 이강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지하였다. 내 인생의 무대에 박주연씨를 초대하고 싶어요. 초면이라 오히려 부탁하기가 쉽군요. 우리 모키에게 희망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모키에게 희망을. 이해가 쉽지 않군요. 박주연의 말에 김재훈이 허허 웃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만나는 여배우들에게 빼놓지 않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 친구 나름의 인사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강민이 고개를 내져었다. 이건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느 여배우보다 박주연씨가 적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은 틀리지 않아요. 박주연씨야말로 미국에서 돌아온 모키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하였다. 느닷없이 모키 엄마라니. 이강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성실하였다. 모키. 모키는 제 딸입니다. 올해 일곱 살이죠. 모키 엄마는 그야말로 풋내기 여배우였는데 모키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참 시시한 인생이었죠. 말이 여배우였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배역을 맡아보지도 못하고 엉터리 희곡 작가와 눈이 맞아 딸을 낳다가 죽었어요.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 여자였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는데 우린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팔자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엄마 없이 자란 모키에게 차마 엄마가 죽고 없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린 것의 가슴 속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둡게 새겨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희 엄마는 연극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 있다. 모키가 크면 다시 돌아온다고 해두었죠. 그런데 모키가 요즘 부쩍 엄마를 기다립니다. 어린 것의 기다림이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박주현 씨 울고 계세요? 제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었나 보군요. 아니면 박주현 씨의 눈물이 너무 흔하던가. 하지만 참으세요. 진짜 비극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진짜 비극은 웃음이에요. 허탈한. 그리고 그는 웃었다. 그야말로 허탈하기 짝이 없는 웃음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수란이와 아란이를 생각하였다. 그녀의 눈물은 모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수란이와 아란이를 위한 것이었다. 아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바로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뿐. 모키가 다니는 유치원에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이강민의 젖은 눈이 다가왔다. 친구들에게 나도 엄마가 있노라고 모키가 자랑할 수 있도록 가끔 유치원으로 모키를 만나러 가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 부탁이에요. 이강민의 부탁을 그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모키 때문이 아니었다. 수란이와 아란이 때문에. 아니, 바로 그녀 자신 때문에. 모키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죽은 제 엄마를 닮아 착한 아이거든요. 모키, 예쁜 이름이네요. 제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죠? 아니, 모키의 부탁을. 한번 가보겠어요. 모키에게 도움이 된다면. 고맙습니다. 역시 통하는 데가 있군요. 이강민의 눈 언저리가 맑아졌다. 우리 모키, 그 앤 목요일에 태어났어요. 모키 엄마는 목요일에 저 세상으로 갔죠. 모키, 슬픈 이름입니다. 목요일의 탄생과 목요일의 죽음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 모키의 슬픔을 이해하시겠죠? 그의 눈이 다가왔다. 거절하세요. 싫다고 하세요, 주연 씨. 김재훈이 거들었다. 이 친구의 무대에 끼어들지 마세요. 인생과 연극을 형편없이 혼동하고 사는 친구예요. 목요일에 태어나서 모키라.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꾸며낸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친구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을 좋아했거든요. 거기 나오는 소녀가 오킴잖아요. 그래서 딸의 이름을 오키라고 지으려는 걸 우리가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모키라고. 목요일에 태어났으니 모키라고. 모키에게 가주시겠죠? 이강민의 눈이 다가왔다. 진지한 그의 눈빛이 그녀를 압박하였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모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가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 모키에게만 가주신다면. 모키.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 어떤 아인지 궁금하네요. 이번엔 예감이 좋았어요. 밝은 목소리로 이강민이 외쳤다. 박주연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을 거예요. 박주연. 내 인생의 주연으로 등장하다. 미국에서 모키 엄마가 돌아오다. 모키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간다. 모키 엄마가. 그의 눈 언저리에 반짝 이슬이 서려 있었다. 이 친구 때문에 그만 일어서야겠습니다. 김재훈이 그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하였다. 이 친구 울기도 잘해요. 조금 더 있다가는 엉엉 소리 내어 울 겁니다. 일곱 살짜리 꼬맹이하고 살더니 울보가 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극단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네. 모키를 부탁합니다. 국민학생처럼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이강민은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처럼 깊고 쓸쓸하였다. 모키. 목요일에 태어난 모키라는 꼬마를 생각하며 그녀는 방으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 펼쳐진 아란이의 편지 위에 모키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그 얼굴은 바로 아란이의 얼굴이었다. 수란이의 얼굴이기도 했고 허소엽의 얼굴이기도 하였으며 바로 자신의 얼굴이기도 하였다. 그녀는 풀썩 주저앉아 다시 아란이의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엄마. 첫눈이 푸짐하게 내리고 바람이 매서워졌어요.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실 때는 봄이었는데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창밖에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수란언니와 저 같아요. 수란언니는 다시 피아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수란언니의 방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가득 울려나오고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을 때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흐릅니다. 수란언니는 모차르트를 좋아해요. 엄마도 모차르트를 가장 좋아하셨죠. 수란언니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혼자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지 늘 궁금해요. 수란언니도 엄마를 그리워하겠죠. 수란언니가 열정적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릴 때 저는 느껴요. 수란언니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는지 아빠는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여전히 그늘진 얼굴이시지만 어느 때보다도 사업에 열중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가 늘 늦으시고 출장이 잦으시기 때문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자주 올라오십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한 사람 있어야겠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누가 오더라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지는 못할 거예요. 엄마는 연극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저도 엄마처럼 연극배우가 되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 연극 무대에 올라선다면 참 멋질 거예요.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가 겨울이 되니까 엄마의 빈자리가 더욱 휑하니 느껴집니다. 엄마는 춥지 않으세요? 수란언니와 제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엄마, 라푼젤 언니를 아시죠? 라푼젤 언니가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라푼젤 언니는 희고 창백한 얼굴에 마음씨가 아주 곱고 착합니다. 지난 봄 라푼젤 언니가 많이 아팠을 때 아빠가 친절을 베푸셨다고 해요. 재경 언니가 라푼젤 언니를 얻고 서성거리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아빠가 병원에 데려다주셨다고 합니다. 라푼젤 언니는 미싱사였는데 몸이 아파 더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대요. 식구 한 사람이 늘어서 저는 기뻐요. 엄마, 저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생겨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혼자가 아니어서 좋은 제 기분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수란언니는 라푼젤 언니에게 무관심해요. 언니는 기쁘지 않아?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 라푼젤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 그저 그래. 엄마는 어떠신가요? 기쁘지 않으신가요? 라푼젤 언니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함박눈이 쏟아졌어요. 놀이터에서 라푼젤 언니랑 눈싸움을 했어요. 라푼젤 언니의 검은 머리 위에 흰 눈꽃이 활짝 피었어요. 제 머리 위에도 하얗게. 저녁에는 라푼젤 언니가 피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두 조각이나 먹었는데 수란언니는 한 조각도 채 먹지 않았어요. 피자를 보니까 엄마 생각이 더 나는 모양이에요. 피자를 먹으며 라푼젤 언니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라푼젤이 마녀의 성에 갇혀 살았다는 이야기. 라푼젤이 하프를 켜며 노래한다는 이야기. 라푼젤의 긴 머리채를 타고 마녀가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 라푼젤이 마녀를 흉내내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라푼젤의 이야기는 슬프고 아름다웠어요. 라푼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머리와 어깨 위에도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손에는 장미 한 다발이 들려있었어요. 장미는 엄마를 위한 꽃이지요. 장미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꽃이고요. 저를 낳고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아빠는 장미를 안고 달려오고 계셨어요. 그래요, 엄마. 허소엽의 일기에서 읽었어요. 장미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오시다가 아빠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허소엽. 그분이 아빠의 차를 향하여 뛰어든 것이에요. 그날부터 우리 집에 쓸쓸한 그늘이 덮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저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그토록 우울했던 거예요. 아, 슬픈 얘기는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저녁 장미 향기로 우리 집 거실은 아늑하고 행복했어요. 장미는 엄마의 꽃인데 이렇게 장미 향기는 아름답고 그윽한데 엄마는 안 계십니다. 엄마가 우리 곁에 안 계시다는 게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금방이라도 제 방문을 열고 엄마가 고개 내밀며 웃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라니, 아직 안 잤니? 엄마의 온화한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아요. 잠이 오지 않아서 비밀 상자에 넣어두었던 허소엽의 일기를 꺼냈어요. 그것이 엄마가 남기고 가신 유일한 것이므로 저는 가끔씩 그 일기를 꺼내보곤 합니다. 그러나 엄마, 그 일기는 저의 마음을 더욱 깊은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래요. 저는 불행을 안고 태어난 아이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축복받지 못했어요. 엄마가 가끔씩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셔야 했던 이유를 이제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소엽, 그분은 누구인가요? 벤자민 고무나무 화분처럼 조그만 아파트에 갇혀 지내던 그분이야말로 라푼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에 갇힌 라푼첼의 슬픈 하프 소리를 듣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누군가 가만히 제 어깨를 어루만지는 느낌에 눈을 떴을 때 라푼첼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길래 아, 네. 깜빡 잠이 들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니? 아니요. 저는 고개를 내져오며 일기를 감추었어요. 그건 우리 집의 비밀이에요. 우리 집의 불행이고 슬픔이에요. 라푼첼 언니에게 허소엽의 일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고개를 내져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 자야지. 네. 잠옷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자자. 라푼첼 언니는 친절하고 상냥해요. 부드럽게 웃으며 저의 잠자리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잠이 들 때까지 곁에 있어줄까? 네.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니? 라푼첼 이야기 라푼첼... 그래, 라푼첼 이야기를 해줄게. 라푼첼 이야기를 할 때 재화 언니는 꿈꾸는 슬픈 눈이 됩니다. 꿈꾸는 슬픈 눈. 그건 허소엽의 눈이지요. 허소엽. 그분의 모습을 저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푼첼 언니를 바라보고 있느라면 라푼첼 언니가 바로 허소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라푼첼이라는 소녀가 있었단다. 라푼첼은 태어나자마자 마녀의 성에 갇혀 지내게 되었지. 라푼첼 언니의 목소리는 참 따스하고 부드러워요. 라푼첼의 하프 소리처럼 맑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왕자님이 라푼첼의 모습을 보게 되었단다. 저녁마다 저는 라푼첼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제 곁에 앉아 말끄러미 저를 내려다보는 눈이 엄마의 고운 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엄마 꿈을 꾸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엄마의 꿈속에도 제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키가 훌쩍 자랐답니다. 이제는 엄마 가슴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훌쩍 자란 제 모습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라니의 편지를 놓고 그녀는 가만 눈을 감는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겹쳐 떠오르는 얼굴들 수란이와 아라니 문영새 허소엽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재화와 모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그녀는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새벽이 뽀옇게 밝아올 무렵 그녀는 작정하였다. 내일 모키에게 가리라. 미국에서 돌아온 여배우 자신에게 맡겨진 최초의 역할에 충실하리라. 네, 나팔 수선화 네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